연구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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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옛날에 무섭는데 연구조사 와 많이 나았어 근데 지금 왼손이가 안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원래 피아노 칠 때 이거 몇 번 쳐도 팔 안 아파야 되거든 피아노스트는 한 4,50번을 연퇴하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팔 안으로 계속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얘기했듯이 힘 뺀 상태에서 힘을 주는 건 쉽이야 근데 힘 주고 있던 거를 빼는 건 어려워 그러니까 양손은 처음에 가볍게 쳤는데 그 다음에 지금 오른손은 어때 그냥 좀 찌르러가 돼 그래서 지금 이게 느낌의 거의 만성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끝이야